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그래도 이제 뭐 좀 답답함 속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래 또 젊고 잘생겼고 또 똑똑하고 하니까 그래도 뭐 그냥 국회 가서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하는 것보다도 잘 싸워주니까 대리만족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 또 한동훈 촌철살인 박범계 이제 이번에 상대방은 박범계 대전광역시 서구을 지었고 이 사람도 판사 출신일 겁니다. 한동훈 촌철살인 박범계도 게임이 안 되네요. 일단 사람은 똑똑해야 돼요. 타고나기로. 박범계가 공격합니다. 금수 원복.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대통령 시행력을 고쳐가지고 원복하는 것은 꼼수다. 이렇게 이제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을 불러다 놓고 호통을 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눅 딱 들지 않고 뭐가 꿇이겠습니까. 젊고 똑똑하고 잘생겼고 이랬는데.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가 진짜 꼼수입니다. 이렇게 잘 이야기하겠네요. 박수를 쳐야 되는 거죠. 금수 원복은 가짜 꼼수고 위장탈당은 진짜 꼼수고 회기 쪼개기가 진짜 꼼수입니다. 멋진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른바 금수 원복. 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를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전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방을 심하게 벌렸다. 8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판사 출신 의원은 금수 원복 시행령을 놓고 검찰 수사권을 제안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 꼼수라고 지적했다. 뼈아픈 실수인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박범계 의원은 소위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가장 나쁜 사례라면서 위헌이고 위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헌이고 위법한 것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 가지고 선거수사를 원천 봉쇄한 것이 그게 위헌이고 위법인 거죠.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불행합니까. 이에 한동훈 법무장관은 2019년 12월 24일자에 검찰청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 수정안을 낼 때 박범계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서 그 외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분명히 구체적으로 그렇게 적시해 놨습니다. 저는 박범계 의원께서 찬성한 내용대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맞는 것입니다. 진짜 꼼수라고 하면 바로 더불어민주당 측에 행했던 민형배 의원에 대한 위장탈당 그리고 검수완박법을 강행시키기 위한 핵이 쪼개기 같은 것이 바로 진짜 꼼수의 살아있는 사례입니다. 멋진 한방 완전히 되돌려준 거죠. 이게 머리해전이 rpm이 빨라야 되거든요. 빙빙빙빙빙빙 돌아가야 되거든요. 빙빙빙빙 돌아가야 그래야 되는데 이 말싸움 같은 경우는 정말 말싸움을 잘하네요. 그 시행령을 제가 이번에 바꾸어 정상화시킨 것입니다. 변죽을 울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꼼수다 이런 말을 박범계 의원께서는 하지 마시고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맞대응 으로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대리만족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친구들 앞에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하면 그거 자체가 뭡니까 국민들이 맞는 것과 똑같으니까 이렇게 참 잘하네요. 장관 인선 한 사람 가운데 그래도 기억에 남는 사람은 참 한동훈 장관이 기억에 남네요. 한동훈 장관은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부금인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데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장관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중앙지검만 6개 부서 전국에 일치면 거의 100명이 넘는 검사들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난 정부부터 계속되어 왔던 수사들로 체로 발굴하거나 뒤져서 한 수사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박범계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마지막 문정권 하에서의 법무부 장관 검수완 박보를 통과시키는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죠. 대전광역시 서구월의 지역구 몇 순대를 끕니다. 2020년 4.15 총선 정상선거 했습니까 공정선거 했습니까 선거 사기 안 쳤습니까 박범계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박범계 의원의 성적표입니다. 대전광역시 4.15 총선 서구월 서구 관내 사전투표 당일투표 차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후보별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그림을 그려놓으면 거의 뭡니까 군사 플레이드 벌리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좌우대칭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가져다가 박범계 후보가 그냥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늘에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뭘 통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실물 위조 투표준 얼마나 투입했는지 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중앙선거관련의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는 표가 이동됐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표가 이동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차익값이 엄청나게 큽니다. 박범계의 의원은 플러스 4에서 플러스 21%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4에서 21% 정도가 엄청나게 큰 수치가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1%입니다. 이렇게 큰 숫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인위적으로 박범계 후보에는 사전투표 득표율을 플러스 값을 더해주고 미래통합당 후보는 마이너스 값을 대줬습니다.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선거만 하면 모두 다 사전투표에 다 승리합니까? 이런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미래통합당 후보는 선거만 하면 모두 다 뭐죠? 마이너스 나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율을 적습니까? 2017년 대선부터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공직선거마다 다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한번 보시기 바라면 이게 둔산일동 보시게 되면 차익값이 박범계 의원이 플러스 21.1% 이거는 완전히 미쳐버린 숫자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마이너스 20.8%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하고 이런 다른 아주 군소정당 후보의 표를 빼앗아다가 그냥 가져간 겁니다. 21.1%라는 것은 여러분들 천지개백이 되더라도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월의 여러분들 구민들이 완전히 그냥 전부가 다 미쳐버려도 나올 수 없는 수치가 여러분들 21.1%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당일 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의 양홍규와 함께 압도적인 뭡니까 지지를 하고 사전투표에서는 사박오일 사회를 두고 있는 사전투표에서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압도적인 뭡니까 표를 몰아주는 이런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걸 정상적인 선거라고 여러분들 대법특별 2부의 조재연과 천대엽과 이동헌이 여러분들의 사회로 총선에 선거대위 타는 문제가 없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에 큰 차이가 난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이게 박범계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광역시 전남 전북에서 일부 지역을 빼고는 다 이렇게 그래프를 만든 거 아닙니까? 뭘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뭐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선거대위 타가. 기적이 일어나도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11개 동에서 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깁니까? 2분의 1의 여러분들 11성입니다. 불가능한 확률이죠. 그런데 이런 동단이지만 기본적으로 동 밑에 있는 투표소 레벨 다 뭡니까? 일정 비율을 가져도 좋기 때문에 아마 2분의 1의 50성 정도 같이 그렇게 불가능한 확률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대야 전문가가 딱 계산해보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박범계 후보가 여러분 가져간 표 총수가 5736표 곱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 표 이상을 가져간 거죠. 만 4천 표 정도. 누구한테 빼앗았습니까? 미래통합당 양형규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7937표 가운데 30%를 먹고 박범계가 우리 고관왕의 이동규가 여러분들 얻은 50% 160표를 먹고 그다음 국가혁명당 여러분들 390표 받은 사람까지 뭡니까? 50%를 빼앗아 가지고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게 5736표죠. 5736표를 빼앗고 5736표를 대해줬으니까 총구면은 5736표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박범계 후보와 사전투표 득표율이 52%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표를 쑤셔 너가 63%까지 뻥튀기란 거 아닙니까? 미래통합당 양형규 후보는 원래 사전투표 득표율이 44% 나와야 되는데 표를 빼앗겨 가지고 34%밖에 안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 한 거 아니에요?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그렇게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자하고 전산 결과가 여러분들 최종 결과가 다르니까 재금표장에서 뭡니까? 그렇게 희한한 게 나온 거죠. 여러분 그래서 딱 컴퓨터가 계산해 줍니다. 이 재야 전문가 작품입니다. 낮에는 여러분 생업하고 밤에 이런 데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보내준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총표가 이동한 것이 22.7%입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22.7% 표 이동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0.64가 뭔가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박금계 후보의 사전투표율 64% 당일투표율 53% 빼기가 뭡니까? 플러스 11.4%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작 커야 0에서 3% 정도. 이것만 보면 그냥 조작이 나온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미래통합당 양형규 후보 사전투표율 35% 당일투표율 45% 마이너스 10.7%가 나온 겁니다. 차익값이.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 우리공화당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이런 세 후보한테서 표를 얼마나 빼앗은가 하니까 11.351%를 빼앗은 겁니다. 컴퓨터가 정확하게 계산해 줍니다. 꼭 같은 수만큼 사전투표 득표수를 지지해 준 겁니다. 지원해 준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넣어준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총 조작 규모가 나오는 거죠. 22.7%입니다. 박범계 의원이 아마 다선 의원이니까 지역구 관리를 잘해서 심하게 뭡니까 손을 댈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국 평균이 2020년도 4.15 총선은 25% 정도 나오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딱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그래서 여러분들 비교 딱 해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위가 뭐죠. 표를 쑤셔너가 만드신 가짜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후보별. A후보. B후보. C후보. D후보.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발견된 30%씩 여러분들 30% 50% 50% 50% 빼앗았네요. 많이 빼앗겠네요. 30% 50% 50%를 빼앗기지 않는 상태로 되돌린 것이 바로 여기 밑에 있는 위입니다. 위의 크가 이게 조작이 된 겁니다. 조작이 되니까 차이값이 엄청나게 큽니다. 11.4 마이너스 10.7. 그래서 위에 조작된 것을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다 여러분들 투표수 레벨에서 모든 것을 진짜 사전투표수를 구해보니까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수와 당일투표수 여러분들 빼보니까 0.3%, 0.4% 이게 정상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이 조작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수 제작한 것을 찾아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원위치를 다 시켜본 겁니다. 이게 위에 있는 후보별 A후보 B후보 C후보 D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당일투표하고 사전투표 당일투표 사전투표 당일투표 사전투표 이게 정상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만져놓으니까 이렇게 뭐 엉망진창인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이걸 선거 데이터를 뭐 정상이라고 이렇게 대법관들이 하니까 대법관들이 서울법대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뭐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는 문제가 있는 선거인데 선거 데이터인데 이게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양심을 완전히 뭡니까? 그냥 갈아버린 거죠. 전원형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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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